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조기에 아동학대를 찾아내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책의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책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 위기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중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의 안전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경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중에도 위기 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기 아동을 발굴한 뒤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교육청과 위기 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법무부, 법원, 경찰에서 지자체로 보호 대상 아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보완합니다. 심리치료도 확대합니다. 올해는 2천 명에서 내년에는 대상자를 4천8백 명으로 늘립니다. 부모 교육도 강화해 정부는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을 가지고 아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 교육 영상을 시청하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 아동심터 240개를 전국에 고르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 아동 가정보호 사업의 대상 아동 연령을 0세부터 2세에서 만 0세부터 6세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복지TV 뉴스